한국성뮤니셔널 양상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저희가 오늘 또 은총씨와 함께 마이크 리뷰를 해볼건데요. 최근에 마이크 물량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브랜드도 아주 다양해지고 있어서 저희가 되게 다양한 브랜드의 엔트리크 모델들을 많이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많이 느끼는게 진짜 이게 상향 평준화가 많이 됐구나. 한 20만원 30만원대에서 이렇게까지 괜찮은 옵션들이 많아서 이제는 시작하시는 분들이 뭐 추천해 달라고 할 때 예전만큼 그냥 뭔가 딱딱딱 꽂아줄 수 있는 그 몇 개가 없었던 그 시즌처럼 쉬운게 아니고 추천이 되게 어려워졌어요. 그게 뭐 여러가지가 있겠죠. 이제 뭐 홈레코딩에 이제 홈스튜디오가 이제 굉장히 발전했고 근데 저는 그것만으로 보기 어려운게 뭐 사실 이제 유튜브라던가 이제 소셜미디어로 이제 개인 컨텐츠 방송하시는 분들이 많아짐에 있어서 아무래도 그쪽으로 많이 이제 음악 업체들이라던가 이제 마이크 업체들이 좀 눈을 많이 돌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이런 컨덴스 마이크라는게 좀 전문적으로 음악을 하는 그 사람들의 전유물이었다면 이제는 뭐 그게 뭐 10만원짜리든 20만원짜리든 이게 방송을 진행하는 개인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한테도 많이 녹아들어갔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현상으로 많이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이제 그 수요층이 많아지다 보니까 쓰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럴수록 이제 엔트리급 모델들이 두터워지고 그렇죠. 그게 두터워질수록 유저들은 거기에 대한 혜택을 보게 되는 건데 그게 보면은 기타도 마찬가지였죠. 한 뭐 20년 전에 진짜 말할 것도 없고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엔트리급 기타, 어쿠스틱 기타 뭐 추천해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몇 개 딱딱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한 20만원 정도 되는 기타 그냥 베스트셀러 순으로 아무거나 디자인 보고 만매되는 걸 사도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잖아요. 다들 이렇게 많이 상향평준화가 되어 있는게 결국에는 이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참 좋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도 그런 마이크 중에 하나에요. 스텔라 X2 대형 캡슐 컨덴서 마이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제가 요거를 한국어로 페이지 번역해 본 거고요. 제가 TG 오디오 프로덕트라는 사이트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사실 사이트 정보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일단 미국 사이트고요. 캘리포니아의 마이크 장인들이 소규모로 만드는 그런 마이크 회사다. 한 요정도 정보만 있는데 저희가 요 TG 테크존, 테크존에 좀 더 많은 정보들을 알게 되면은 그것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오늘 했는데 이 스텔라 X2 모델이 가성비도 좋고 괜찮았다라고 하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브랜드를 할 거기 때문에 아마 정보들도 조금 더 찾기가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브랜드가 우리나라에서 인지도가 크게 있는 브랜드가 아니라 뭐 구글링으로도 좀 한계가 있네요. 자 일단 저렴한 가격에 가성비 좋은 미국 브랜드다. 요정도만 생각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텔라 X2 라지 캡슐 컨덴서 마이크로폰 이렇게 되어 있고 199,99달러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출시가 약 26만 한 6만 7만원? 한 요정도 때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딱 엔트리컷 컨덴서죠. 자 보겠습니다. 여기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보시면은 테크니컬 데이터, 뭐 피처드 리뷰 뭐 이런 것들 다 나와 있는데 이거 보면은 보통 저가형 마이크의 경우에 그 문제점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게 부족한 저음역대 그리고 귀를 금방 지치게 만드는 거친 고음역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섬색에 튜닝된 캡슐과 회로 덕분에 저렴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좀 밝고 부드러운 사운드를 수음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뭔가 약간 하이나 이런 뭐 해상도나 선명도 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고 밸런스 좋은 사운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커스텀 제작된 저노이즈 트랜스포머리스 제이펫 회로가 회로랑 이제 뭐 독일제 캐퍼시터와 같은 그런 고급 부품으로 이렇게 같이 만들어서 가성비가 좋다 뭐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K67 스타일의 캡슐은 일제 마일라에서 제작이 된 거고요. 그리고 TG 오디오에 뭐 금도장이 더해져서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기본적으로는 그냥 자기들 그 스펙 자랑과 가성비 좋음을 어필하고 있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하이라이티드 피쳐서 보면은 뭐 K67 스타일 캡슐, 마일라 캡슐 이런 거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제가 아까 궁금해서 눌러봤는데 프로덕트 오버뷰 시트를 하면 뭐가 딴 게 나올까 싶어서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사이트가 연동이 되면서 방금 했던 거 그냥 반복. 네. 케어플리 튠드 사운드 이런 거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 하일리 옵티마이즈드 써킷. 여기 보면은 여기 같은 내용들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죠. 하일리 옵티마이즈드 써킷. 자기네도 뭐 부품 뭐 썼는지도 그냥 다 보여주네요. 하일리 퀄리티 컨스트럭션 뭐 이런 것들 그냥 나와 있어요. 그냥 잘 만들었다. 튼튼하게 싼 거 치고 잘 만들었다. 라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프리퀀시 리스폰서랑 폴라 패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프리퀀시 리스폰서는 이렇게 아래쪽에서부터 쭉 안정적으로 가다가 2km 대역에서 살짝 튀어오르고 10km까지 갔다가 쭉 내려오는 이 정도의 성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테크 스펙, 테크니컬 데이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프리퀀시 레인지 20에서 2만까지 가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맥스 사운드 프레셔 레벨 130dB 그리고 이키벌런트 셀프 노이즈 13dB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무게는 346g 이렇게 무게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제 이거에요. 빈티지 빈티지는 가격이 조금 더 높습니다. 빈티지는 아마 한 30만원대 초중반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달러상 이거와 이거를 비교해서 이제 듣는 것도 되게 재밌는 비교가 되겠네요. 지금 이 빈티지 같은 경우에는 폴라 패턴이 이렇게 올라왔다가 완만한 곡선을 그리고 있고요. 지금 여기 오늘 하는 엑스 같은 경우에는 살짝 올라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조금 더 모더나 사운드를 만들어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얘는 외관을 한번 보고 올게요. 자 안 빈티지 모델 TG 오디오 프로덕트의 스텔라 X2 케이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짜잔 깔끔하게 들어 있네요. 자 여기 케이스 있고요. 여기 각종 문서들 그리고 여기에 마이크 본체가 들어 있습니다. 크기는 한 이 정도 깔끔하네요. 자 여기에 이게 뭐 지향성 선택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단일 지향성 카디오이드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쇼 마운트하고 여기에 팝필터 이렇게 동봉이 되어 있는 깔끔하네요. 단촐한 구성이네요. 넣으세요. 그렇죠. 넣어야죠. 네 잘 봤습니다. 네 보고 왔습니다. 지향성은 선택할 수 없는 단일 지향성 카디오이드 패턴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사운드를 비교해 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가격이 이제 뭐 한 214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반값보다 조금 비싼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뭐 214 바로 먼저 모니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싱 된 사운드고요. 214입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가고 자 바로 들어볼게요 소리가 좀 더 포근하고 따뜻하긴 하네요 나레이션 먼저 들어볼게요 농부 후원은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뭐 나쁘지 않네요 그 소리가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기본적으로 공중에 살짝 떠있는 느낌이 있는데 근데 보통 그러면 하이가 좀 더 강조가 되게 들리거나 이랬는데 또 그런 건 아니고요 하이가 좀 확실히 1사보다 좀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우도 약간 좀 1사보다 또 로우가 약한 것도 간만에 들어보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조금 사운드가 좀 뭐랄까 소박하면서 좀 요타는 느낌? 요타는 뭐 그렇네요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볼게요 이번엔 드라이 사운드입니다 스텔라 엑스트로부터 시작해볼게요 그렇죠 확실히 좀 차이가 있죠 네 많이 나죠 기본적으로 보면은 양쪽에 이 EQ잉이 로우와 하이가 약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가운데 쪽에 이렇게 몰려있기 때문에 좀 소박하고 포근한 느낌 그러면서 뭐 그냥 무난한 정도의 수음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대단히 뭐 여기서 뭔가 이렇게 그 EQ 영역대를 고르게 잡아준다던가 어떤 하나가 팍 꽂히는 그런 존재감 있다던가 하는 사운드는 아닙니다 애초에 뭐 가격대도 그렇고 214한테 비빌 수 있는 체급은 아닙니다 맞아요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감안하셔서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형이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좀 커트가 되어 있으니까 용도에 맞게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엔트리급 사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도 그냥 저기 하나하나를 따로 한번 떼서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기타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갔다 할게요 아 기타에서 차이 많이 날 것 같은데 네 기타에서 하이트역 차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214부터 갑니다 하이가 거의 없죠 그냥 이게 로우 하이가 날아가서 로우가 강조돼서 로우가 있는 것처럼 들이지만 사실 얘가 로우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소박한 익퀸 세팅을 갖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스텔라부터 시작해서 보컬 왔다가 떼 볼게요 좀 열린 느낌이고요 오 시원해 오 시원해 이렇게 가운데로 좀 몰려 있어요 이렇게 214가 전반적으로 이런 느낌이라면은 얘는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도 뭐 이 친구는 보컬 녹음하기에는 나쁘지 썩 나쁘지 않네요 네 괜찮아 근데 이제 이런 하이가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늘 이제 어쿠스틱 기타 수음에서 조금 아쉬움이 생기는 거죠 지금 보면은 사실 아까 이 나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되게 따뜻하고 좋았거든요 농부호화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214 들어볼게요 214는 그냥 깔끔해요 농부호화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오히려 지금도 또 갑자기 드는 생각이 뭐 모르겠어요 뭐 어떤 의도로 가지고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도 혹시나 요즘 개인 컨텐츠 방송이 많이 발달합니다 그쪽 타겟팅을 두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왜냐하면 말 전달력이라든가 물론 214와 이게 너무 다르지만 그래도 뭔가 집중력 있게 빠꽂히는 느낌은 있네요 날아가니까 맞아요 이제 뭐 음악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하이 쪽이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다 여기 보면은 아까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 저가형 컨덴서에서 그 귀가 아플 정도로 꽂히는 하이가 없이 그 조정을 잘 해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저가형일수록 조금 더 직관적으로 포인트를 잡아주는 게 오히려 그 가격대에서는 어 괜찮네 라는 쓰임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소극적이지 않았나 좀 조심스럽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그 포커스 라이트에서 에어라는 기능을 왜 달았겠습니까 그게 이제 결국에는 아쉽게 들리는 거를 막기 위해서 맞아요 그냥 하는 건데 그런 포인트에서 이제 압도적인 가성비 같은 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맞아요 지금 이 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스러웠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약간 아쉬운 부분 그리고 기본 체력과 따뜻한 느낌 그래서 나레이션에 잘 어울리는 느낌은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요 정도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처음 보는 브랜드 TZ에 어 처음 보는 마이크 스텔라 X2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가격도 조금 올려서 이제 요거의 빈티지 모델 이거보다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니까 근데 약간 걱정이 되는 건 아까 그 EQ 대역을 봤을 때 하이가 오히려 더 적단 말이에요 음 그러게 요게 어떤 느낌일지 다음 시간에 바로 비교해서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악기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보컬은 좀 비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도 괜찮고요 네 방구성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레코딩 타임즈 레코딩 타임즈 레코딩 타임즈 레코딩 타임즈 레코딩 타임즈 레코딩 타임즈